세븐나잇 자 보겠습니다 하 1초 주말에 또 할게요 찡긋 아 감사드립니다 활력소리가 너무 좋네요 맥쿠리 아 좀 늦게 하셨네요 좀 키우신다면 볼게도 많으니까 상심하지 마시구요 트루트 오늘 무조건 트루트구나 오늘 100% 뽑습니다 진짜로 레알참트루 뭐여 이거 흥 결국 뭐 버티고 쓰러졌네 역시 인간들이 약해 무엇이기 뭐여 이거 뭐여 뭔데 뭐여 이거 안사유 안사유 아저씨 소년 내가 재밌는 기회를 줄게 나를 도와 천상을 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해줄 기회를 말이야 그러니까 잘해봐 뭐라는거야 아줌마 안사유 아줌마 아저사유 자 현재 다이아 룩이 이렇게 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호롤롤롱 룩이 4천개 자 그래서 이 룩이 가지고요 현재 자리가 얼마나 있나 하 오늘 트루트 무조건 트루트 무조건 뽑습니다 무조건 15회만 하면 돼 15회 심지어 하나 있고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운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잠시만요 우편보상 받겠습니다 자 이런거 받아볼까요 명예 받았구요 골드 받았구요 카이 벨리카 아 여기서 무슨 세나 나온다면 나무에 안나와 맨날 리 똥이죠 관우 운장 자 거기다가 빛나는 장군 리키 하금 아 이거 똥이네 똥 이야자자 나도 주세요 파란거 파란맛 카론 떴죠 파란거 알리 어두 아 이게 아니구나 자 아무튼 오 아이씨 좋은건줄 알았잖아 멋있게 생겨가지고 자 대리 아 나도 코코코코 음 그래 자 라쿤 아 제발 아 이거 나중에 뽑고 저기요 이렇게 말리 뽑는다 하나도 안 준다고? 대이 뭐야 이거 신입 해결사 응 안사요 아저씨 자 루비아 덕분야 세바스찬 나왔네요 저놈의 세바스찬 이엇 아흐 안 뜯는구나 제발 주세요 안주세요 나가요 나 진짜 나빴다 진짜 나빴다 치료나 걸려라 아이 그게 아니고 확 확 아 네 좋은밤 되세요 세나 재밌어요 아 두 번 이미 했지요 반가워요 세나 재밌어요 이거 좋아요 고급 승리자의 경로 오 좋은거에요 레알 PV4에서 5인기 오 감사드려요 맨날 똥만 뜯으면 오 경로 좋은거구나 몰랐어요 오 감사드려요 여기서 닙냅이라 잘 모릅니다 얍 아 뭐 여기서 안좋아 저기요 끝났어? 태호 기본공격능력 3050개 세인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네 조만하면 되세요 아 세인한테 좋아요 오 고로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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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미 꽉 찼죠 이러면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하 일부러 다 깐거에요 일부러 여기다 꽉 채우려고 여기다 꽉 채우려고 여기다 꽉 채우려고 어 댁이 지금 많이 준비해져요 쫄작하고 있구요 요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닌걸 보여드릴게요 현재 여러분 보면은 제 노력에 감탄할겁니다 침을 질기 전에 눈물을 흘릴거에요 봐봐요 여기 보이십니까? 이거 보이셔요? 이거 다 우강한겁니다 우강 합성 최소한 20번은 할거 같아요 지금 진짜 많습니다 네 트루트 뽑으면 바로 심각해야죠 딥다 많이 했죠 네 거의 그냥 레알 장인 수준입니다 자 갑니다 갑시다 아 존댓마리옹 넷 자 뽑기갑니다 제발 아 일단 세장 노래 살짝 키면서 합시다 아 아 일단 똥이구요 아 이게 똥이야 아이 똥떠어리들 자 똥떠어리를 떴죠 제발 아니 이게 쫄깃하지 그냥 쫄깃하게 먹어야지 쫄깃쫄깃쫄깃 아 죄송해요 한 발에 뽑기? 오케이 오케이 한 발에 뽑기 각 응 안 떠요 응 안 떠 하나씩 할게요 자 갑시다 오 이번에 네장 샀죠 군발 아 똥 아 카이 5성 좋아요 악한 유이 구피 렌치에임라 구피가 아니고 롤러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이엇 이엇 제발요 아 이거 세장만 떠 세장이 취한데 똥이요 또 똥 똥 똥이요 똥 어 어 똥 아니다 어 어 트루트다 트루트 여러분 생방송에서 트루를 따뒀어요 생방송에서 트루를 뜬어요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너도 한번 불러보자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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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아이 죄송해요 개꿀이죠 아니 욕하고 있어 자 드디어 트루를 썼습니다 역시 대세파 클락드 자 그래도 10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 마일리지 B 등급 됐죠 자 아니 좀 뜯든가 말든가 그냥 열어 그냥 열어 응 안떠 자 안뜰가기였죠? 안뜰가기였죠? 자 이번에는 쏠립니다 떨떼됐어 스페셜 아 똥이구요 똥이구요 에잇 양꼬치 칭따오 유튜브 떴습니다 헉 렉걸려요? 예? 난 묵망개사 안나왔는데 저도 안나왔다가 지금 뜬거에요 엄청 많이 썼어요 저거 허랄 오우 이거 뭐잉? 뭐에요? 뭐요? 하나 둘 셋 넷 다 여럿 일곱장 세븐나잇 피가 됐네 일단 똥부터 까고 합시다 나 깜짝 놀래라 상랑 아리엘 응 똥 응 똥 똥 이거 게임 뭐야? 다 똥일텐데 이거 뭐야 다 똥이요? 에라이 그냥 에라이 안사윳 네 똥만 썼죠? 기대하는 데가 바보죠 아닙니다. 큰한 일이죠? 자 갑시다 뜰 때 됐어 뜰 때가 안 됐어 자아 아 처음이에요? 반갑습니다 반가워요! 한번에 얻었어요 자아 자 이번에도 느낌이 싸하죠 느낌이 싸해 오! 떴어 떴어 자 또톱스는 대박이죠 오십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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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뭘꺼같아요? 이거 그 아멜리아 같은데? 아 뮬란이구나? 아주 좋은거 잘되고 있어요 뮬란 키울까 했는데 개꿀이다 그러니까요 뮬란까지! 잘꺼에요! 아멜리아 하라먹었자 아멜리아 지금 48이어서 그래 아멜리아 땜에 그래요 아 안된다 아멜리아 하고 이제 팔라노스 받고 이렇게 하려고 머리를 짜가지고 근데 이번에 뽑고 이제 아예 안 뽑을거에요 당분간 이제 모을거에요 마일리지 A등급 됐구요 자 이번 4장이죠 괜찮아요 또 모으면 돼요 금방 모여요 아니 지갑으로 지를텐데 에스파더 5성 에이 똥 하영두 5성 근데 5성 많이 뜨면 좋습니다 제발요 아 아 뭐야 이거 에이 딱 아꼈다 자 딱 스포범만 더 합시다 어차피 퀘스트 깨야돼 어차피 퀘스트 깨야됩니다 어차피 에 트루트 어차피 50 찍어야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받아야됩니다 아유 진짜 하영 50 찍겠다 이러다가 하영만 계속 나거든요 자 마지막 두번 일단 4천개까지 안쓰고 딱 그냥 트루트 뽑았으니까 말끔하게 가겠습니다 트루트 주세요 트루트 주세요 트루트 달라고 룰이 이런 체인장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나쁘지 않네 이제 마지막 여기서 대박이 뜨면 되요 오 마지막이 다섯장 느낌 싸 느낌 좋습니다 자 유이 아론 야 마지막 오 에반죽성 에라이 그냥 한번만 더 할까 진짜 마지막 진짜 내가 더하면 치솟다 진짜 진짜 마지막 아 반가워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코코 코코코코코 찬양하라 아멜리아 왕 자 한번만 더 진짜 플러스 올려야 되는데 진짜 내가 한번 내리 더하면 돼 치루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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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장 아 멈출걸 시청자분들 말씀드릴걸 어 어 떴어 떴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세요 어 어 어 어 그래 아 아 그 뜬게 어디입니까 떴어 아 봐봐요 느낌 느낌 좋잖아 루비 딱 250개 클렌피스 좋죠 그래 아 아 칠올리기 싫어 아 55 55에 하면 뭐 주는데 55에 하면 뭐 주는데 아 루아 주는거야 아 신화의 정수까지 혹시 한가봐요 혹시 신화의 정수까지는 흐흠흠흠 어떤가요 인지용 네 이렇게 해서 투루투 얻었습니다 자 바로 투루투 한번 키워볼까요 어디 바로 키울겁니다 자 갑시다 자 일단은 다이용 한번까지 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깔끔하게 4상부터 가겠습니다 진짜 많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게 힘듭니다 힘들어 참기 힘들어 자 갑니다 에헤엥 망한단 누구야 이거 제발 요 빨간만 빨간만 궁금해 어미 안 궁금해 인마 아니 백룡이 또 나왔어 그냥 백룡 여기서 똥이야 똥이야 백룡 똥 백룡 똥 아 죄송해요 흐란 흐란 일이죠 갑시다 아 디빌블만 끝났지 아 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세나 내일도 합니다 아니 걱정돼요 내일도 내일도 빨간만 두개 떴어 오 대박 그치 이제 시간도 많이 얻으셨네요 자 여러분 갑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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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하시는 22분 좋아요 스물두개 감사드리구요 바로 갑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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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짝짝 궁짝짝 따리라리라란 뭐여 뭐여 뭐지 뭘로 안햇 자 죄송해요 그래도 많이 떴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뭐야 꽉 안차네 두개만 더 가면 풀차네 아 두개만 더 제외가 없어요 그냥 합시다 뜨겠어 설마 안 떠 안 떠 안 뜨겠죠 뭐 빨간색 안 떠 이제 감사드려요 네네네네네 빨간색 안 떠요 안 떠 안 뜨는구만 역시 제작 10개 최고같아요 아잇 자 망했죠 크란드니까 당황하지 마시구요 바로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저는요 3만화에 들어왔죠 뭐야 이거 이거 다 뒤로 가야돼 이거 야 자 그래서 클레미시 뮬란 트루트까지 왔는데 바로 트루트 받아보겠습니다 받았죠 자 그럼